우리 새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오늘 비오고 이른 시간에 오시기가 힘들었을 건데 여러분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더더욱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은혜의 말씀을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월 5일 벌써 11월 첫 주 너무 빨라요. 벌써 올해 벌써 11월 들어왔다는 게 안 믿길 정도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4주 교육은 상설반이라고 해서 52주 항상 진행이 되어지고요. 올해만 사실은 추석 연휴가 그 다음날 바로 껴있어서 정말 그런 특별한 경우 빼고는 진짜 1년이 52주잖아요. 늘 해요.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교육이라도 내가 연속으로 4번을 못 나오는 경우도 있으시죠. 당연히 저는 출근해야 돼서요. 격주로밖에 못 와요. 저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4달에 걸쳐서 4번 오시겠죠. 또 누구는 격주로 오니까 두 달 만에 수료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누구는 바로 정말 4주를 연속으로 하실 분들도 대부분이시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4번을 오시고 교육을 받으면 저희 4주 교육반이 이제 수료를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말씀을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월 5일 첫째 주이기 때문에 1가 나가요. 다음 주 둘째 주는 2가 나가요. 그래서 항상 주차랑 똑같이 강의도 2가 3가 이렇게 나가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말씀을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솔직히 저는 이거를 새가족 분들한테만 가르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정말 모든 기독신자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요. 늘 기억하셔야 되고 늘 붙잡으셔야 되는 말씀을 생각해요. 새가족이니까 그냥 기초를 가르쳐야 돼. 여러분만 붙잡는 기초 아니라니까요. 모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이거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면 하나님 자녀의 올바른 신앙 고백.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이런 표현도 굉장히 좀 낯서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내 아빠, 내 어머니의 자녀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표현이 굉장히 낯서실 건데 하나님의 영적으로는 내 아빠,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셨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에 뭘 해야 되면 올바른 신앙 고백.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에서 마로, 약어로 써요. 그래서 16장, 16절.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나는 이 성경 구절을 꼭 붙잡고 오셔야 돼요. 성경 66권 중에 아주 핵심적인 성경 구절. 우리 한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베드로가 시작. 시몬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아멘. 시몬베드로가 누구냐. 예수님에게는 열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공생에 사역하실 때 딱 오른팔 같은 1등 공신, 1등 제자. 바로 시몬베드로 어부 출신이거든요. 시몬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시몬베드로의 고백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되셔야 돼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사주교육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 난 이제 여기 예원교에서 더 교육받고 이제 더 훈련받고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정오주 단임 목사님 단임 목사님 성함이 조남이 정자, 은자, 주 정은주 목사님이세요. 정은주 목사님이 자, 신앙 고백합시다. 하면요. 일주일 모든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 받기 전에 그럼 여러분들이 어, 이거 나 들어봤는데 들어봤는데 어, 맞아. 나 사주교육받을 때 그 여자 목사가 이거 중요하다고 기억하라고 했어. 이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게 뭐 그냥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 너 구원 받았어? 너 천국가니? 지옥가니? 너 응답 받니? 응답 안 받니? 너 축복 받아? 축복 안 받아? 그거를 딱 갈라놓을 수 있는 그 기준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내가 정말 믿고 고백을 하니 안 하니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런 거 잘 몰랐었어요. 이런 거 누가 앓혀주지도 않았고 뭐 성경으로 따지면 다 중요하지 뭐.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열심히 다녔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맛에 재밌잖아요. 중고등부 때야 철딱선이도 없지 뭐. 그냥 그 노는 맛에 친구들 따라서 그 교회 행사도 다 하고 그러면서 대학을 진학하고 학교 다니고 이러면서도 다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다 했지만 저한테 정확하게 이런 보금 체계적인 훈련을 저는 받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교육을 받고 훈련받은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3년은 앞서더라고요. 그냥 방치해놓고 네가 알아서 커 이거와 그래도 집중적인 양육을 받은 아이들이 다르듯이 이런 신앙 기초교육을 저도 못 받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약간 허송세우를 보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쪽집게 강사처럼 제가 키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모든 축복과 응답의 기준 구원의 기준 이거를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밑에 이야기를 볼게요. 미국의 인류 만화가 있는 랄프 바톤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는 솔직히 솔직한 고백해요. 죽기 전에 거짓말하고 가는 사람은 없어. 대부분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솔직한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친구가 많았고 성공도 했고 어려움이란 건 별로 없었고 결혼도 여러 번 해봤고 이집저주 옮겨다니며 살아보았으며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보았지만 여기까지는 엄청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단 하루도 마음의 피로가 사라진 날이 없었다. 하루 24시간을 메우는 일에 진력이 났다. 친구 많고 성공했고 집도 여러 개 했고 결혼도 여러 번 해봤고 맨날 여행 다녔고 그런데 마음의 피로감이 가시지 않았대요. 여러분 휴식이라는 것도 정말 바쁘게 살다가 그 휴식이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그런데 맨날 쉬라고 그러고 맨날 아무리 좋은 것도 사실은 진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행복했다는 고백을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자기는 24시간 메꾸는 게 진력이 나고 마음의 피로가 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참 신기하죠. 인생의 공허함에 대해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대요.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를 통해 하나님의 예수만 채울 수 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마음 마음이라고 하면 비유를 해볼게요. 마음 이 마음에 여러분 구멍이 있어요. 구멍 구멍 마음에 이런 상처들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마음이 아파 나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상처가 있으세요? 저도 있죠. 아니 이 땅에 눈을 뜨고 사는 동안 마음의 상처가 없어요. 저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저보다 뻥이야 뻥.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다 상처와 아픔이 나름대로 있는데 오늘 라이프 바톤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사실 지금 엄청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마음의 피로가 가신 날이 없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 존재예요. 저도 뽀비라는 개를 한 15년 키워봐가지고 개 엄청 사랑하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했었어요. 처음 키웠던 개였기 때문에 15년이면 보통 개 한 살이 사람의 한 7.5세 정도 되나요? 그러면 이제 15년 키웠으면 얘는 고령이야. 그러면 거의 한 5세를 하면서 100세 굉장히 얘는 오래 살다 간 근데 개는 개더라고요. 왜냐하면 개는 육신적인 호흡은 있어서 죽으면 육신의 호흡은 딱 끊어지지만 개가 예를 들어서 갈급해요. 마음이 아파요. 막 내가 비전을 가져요. 뭐 영적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30분 쪽잠을 자도 오늘 내가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어. 로또 당첨됐어. 30분 쪽잠이 문제겠어요. 며칠 날 밤을 새도 나는 펄펄해. 왜냐하면 너무 기분 좋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24시를 그냥 침대에서 띵글띵글 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요.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자그러라도 찌뿌덩하고 기분 나빠. 이미 난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 저는 그런 것만 생각해봐도 내가 아무리 편안한 소파에 있어도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은 그 소파가 하나도 안 편해. 그런데 내가 쭈그러 앉아 있어도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은 빨딱 일어나. 참 사람은 기분 판 것 같아요. 그거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은 아무리 사랑스럽고 지금 반려동물 우리가 뭐 1300만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반려동물이 예쁘다고 해서 인간처럼 어떤 영적 동물은 아니에요. 죽으면 호흡은 끊어지니까 우리가 개고기,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이렇게 먹듯이 그냥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호흡. 그냥 사랑의 대상, 보호의 대상일 뿐이지 영적 존재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제가 작년에 대교구 어른 작년부 사역할 때는 1년에 한 40몇 번씩 장례를 해요. 저는 제가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성장하고 죽어가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태어나서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게 내가 이미 막내였기 때문에 다 태어나 있었어 이미. 그래서 처음 이런 장례를 하고 제가 성인이 되고 성장하고 이런 장례들을 치르고 이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죽기 전에 이런 모습으로 죽고 또 이렇게 장례가 치러지고 제가 뭘 그렇게 젊은 나이에 장례식장을 많이 갈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1년에 40번씩 한 10년, 10년을 그렇게 했어요. 한 11년 정도를 대교구 어른들 사역하면서 납밤 없이 장례를 한 수백 번 뛴 것 같아요. 그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돌아가시는 임종의 모습도 보고 임종 직전에 예수를 부인하고 가시는 분 임종 직전에 예수를 믿고 가시는 분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신한 게 뭐냐면 진짜 천국까지 지옥이 있구나. 인간의 진짜 영적 존재가 맞구나. 왜냐하면 진짜 마지막에 아주 변화하게 사후 강직도 안 되게 정말 편안하게 눈을 감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눈도 못 감고 경직돼서 정말 지옥 가는 얼굴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어떤 분들은 이미 이미 임종 준비하라 그래서 제가 몇 분 또 살린 적도 있어요. 중화자실인데 손발 이미 다 식었고 장례 준비하라 그래서 기도해주러 갔는데 정말 귀는 열려있거든요. 사람이 죽어도 7시간은 귀는 열려있는데 제가 기도해주고 어떻게 그렇게라도 예수 믿으셔야 되니까 귀에 대고 그냥 아무 기도도 할 줄 없고 이미 식물인 가실 때 누워있는데도요. 복음 전화인데요. 기적이 나서 이분이요. 며칠 뒤에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그래서 몇 명 살린 적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제가 해외에 우리 성교 나가 있을 때 지금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열흘 뒤에 하나 들어가요. 열흘 뒤에. 그러니 이분은 지금 오늘 내일 까딱까딱 한다는데 그런데 제가 열흘 뒤에 갔는데 이분이 빠딱 일어나서 앉는 거예요. 어제 오늘이 돌아가신다는 분이 그런데 결국은 돌아는 가셨는데 영접하고 웃고 편안하게 기도받고 그리고 저 주차장 내려가는데 아버지 지금 이상하다고 연락 바로 와가지고 저 정말 기도해드리고 내려오면서 바로 돌아가셨는데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분이 열흘 동안 하나님이 이 생명을 들고 계셨구나. 어쨌든 구원받게 하시려고 지옥 아니라 천국 가게 하시려고 마지막으로 저는 질병자들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참 많이 경험을 해줬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 인간은 여러분 영적 존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딴 게 어디서 해도요. 사람만이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 한 줌에 흙이 되더만요. 저희 아버지 장례 때 보니까 이따에서 아무리 피티기에 사라져도 여러분 결국 한 줌에 흙이 된다는 걸 제가 너무 뼈적이 체험을 했어요. 고관절 수술을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골다공 쪽이 있고 그런데 침대에서 이렇게 떨어지셔서 골절이 되셔서 고관절에 철심을 심었는데 딱 화장시키니까 철심 두 개 나오대요. 내가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게 이 말이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아프다 가셨기 때문에 몸무게가 원래 한 70kg 나가셨는데 막 49kg까지 빠졌거든요. 그런 분으로 살 집이 없는 분들은 화장도 되게 빨리 끝나요. 남들 한 2시간이나 1시간 50분 걸리면 아버지는 1시간도 안 걸렸어요. 탈 게 없어. 탈 게 없어. 살이 없으니까. 제가 그러고 보면서 막내딸이 뭘 철닥선이 없는 걸 뭘 알았겠어요. 아 이렇게 사람은 가는구나. 한 줌의 흙이라는 게 아니 건물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진짜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이야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피튀기면서 경쟁시대에 살아가는구나. 이야 진짜 사람이 요만해 보여요. 그냥 성냥갑 같아 건물들 보면. 그런데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너무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요. 살다 보면 정말 별거 아니라 죄송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런 말을 제가 하면 안 되지만 참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그럼 우리는 이런 인생을 왜 왔을까? 뭘 하다 살다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럼 굳이 죽을 거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태어나게 했을까? 아니 내려올 사람 왜 올라가야 돼? 아침에 저녁에 지울 화장을 나는 아침에 왜 해야 돼? 아니 또 밖으로 빠져나갈 거 왜 나는 입으로 집어넣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솔직히. 쌀 거 왜 먹고? 씻어 내리고 화장을 왜 하며?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은요 되게 저는 호무주의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염세주의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 보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은 죽은 다음에는 못 받아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명복을 빌기도 하고 이러지만 죽은 다음에 이 땅에 내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갔을 때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육체 안에 영혼이 머물고 있거든요. 그럴 때만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영적기도 따라 하실 건데 우리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을 때. 육체와 영혼이 풀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살아있을 때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죽은 인생을 왜 보냈어?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거거든요. 라이프 바톤 보면 이거 죄송해요. 세상에서 막 돈 지랄한다. 이런 얘기 쓰잖아요. 나 이 단어 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럼 말이 뭐야 했더니 약간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그렇게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는데 본인은 이게 진력이 났대. 복에 겨웠구만. 복에 겨웠어 이 사람은 지금. 그런데 어찌보면 되게 솔직한 고백을 하고 죽은 거예요. 단 하루도 마음의 피로가 풀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돈이라고 해서 또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돈으로 교회당 건물을 살 수 있지만 구원을 사지 못해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라이프 바툰은 아마 그런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정말 부러워. 남는 건 돈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영적 존재예요. 인간의 보이지 않는 마음 이 구멍은 뭐로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돈 좋아해요. 건강 있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면 그런데 이 구멍이 그렇다고 해서 메꿔지냐. 희한하죠. 돈이 있으면 메꿔질 줄 알았는데 그 돈으로 해서 약이 되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돈을 채워줘서 그 부분은 오케이. 그런데 또 다른 내 마음에 또 갈급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그 구멍이 퍽퍽하게 메꿔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적 존재 이것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 건데요. 어떤 분들이 그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기독교는 왜 술 담배를 못하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술 담배 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말해보시오. 이런 분도 계셔요. 죄송해요. 구체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건 있지만 술 담배 하지 말거라. 이건 없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술 담배 하면 교회에 올지 말거라. 이것도 성경에 솔직히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술 담배하고 하도 오셔도 돼요. 그러나 예언교회에 왔더니 술 담배를 권장하는 교회라더라. 그렇게만 얘기 안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조금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조금 부담스럽다. 술 담배 때문에 교회에 못 가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신학하기 전에 제가 회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럼 영업부 직원들이 꼭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술 먹고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쪼끄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 먹고 그도 교회를 간 거야. 갔는데 이놈아 술 처먹고 교회는 왜 왔냐 이래가지고 누가 쪼끄내대 자기를. 그다음부터는 영업팀들은 늘 술을 먹어야 되잖아요. 접대문하고 그러니까 난 그래서 못 가 이러더라고요. 그 동기가 그런데 여러분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건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끊으려고 했던 분들이 오늘부터 용기를 얻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마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한말에 우리 150년 전 그럴 때 한참 우리 성교사님들 통해서 조선 땅에 기독교가 전파가 됐어요. 그런데 성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이 조선 땅이 안 좋은 게 병폐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이 부분만 없으면 굉장히 조선은 개화가 되겠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했던 게 뭐냐면 병폐 중에 여섯 가지 중에 하나가 술 담배 노름하는 거 그 다음에 기생 노름하는 것들 그 다음에 게이름 그런 부분들을 개화시키고 교육시키다 보니까 성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초반에 그렇게 했어요. 그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는 공식이 세워졌어요. 기독교인은 술 담배는 하면 안 돼 이런 공식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저는 술 담배를 권장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차피 건강면에서도 해서 좋을 건 없으니까 그거는 이미 세상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교육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사연을 참 많이 봤어요. 그냥 술 담배하고 오셔요. 이것도 내 의지로 안 돼. 그냥 참아서 안 하는 것과 그냥 끊어지는 거 그냥 참아서는 한 두 달은 참겠지만 또 먹게 되잖아요. 계속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다 보면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이거 갖고 놀는데 이거 뺏어버리면 막 죽을 듯이 울어.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야. 이 장난감이. 그러면 더 재미있는 장난감 시원해 주어지면 아이가 이거 떨어뜨려 놓고 이거 붙잡고 놀아요. 그처럼 내가 어차피 저 그런 분들 봤어요. 땡땡땡 어느 장로님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고 또 땡땡땡 여자 성도님은 이 담배를 또 너무 좋아해. 우리 교육 싫어해요. 너무 좋아해. 그걸요. 안 하는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안 하려고 하니까 덮이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은 안 펴야지 하니까 두 개 펴요. 덮여요. 두 개로.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또 말씀이 들어가는 만큼 이제 조금씩 양은 주실 거예요. 누구는 쓴맛이 나요. 누구는 똥내가 나요. 막 이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내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으로 먼저 힘을 얻어보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러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독교가 이 동양의 종교에 비해서 너무 짧지 않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작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태어났어. 먼저 그리고 석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더 빨리 태어났어. 예수님은 더 늦게 태어났는데 동양 종교가 훨씬 긴데 예수를 이거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성경에 보면 태초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할 때 얘기가 이제 첫 스타트를 하는데 태초에 그때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기점으로 기독교 역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기점으로 보면 공자나 석가가 훨씬 500년, 1000년 앞섰다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탄생을 기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이미 태초를 기점으로 해서 기독신앙을 보신다면 사실 기독교 신앙 만큼 긴 종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태초인데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원래의 인간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나서실 거예요. 원래의 인간 사실 지금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많이 힘들었고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나이도 들었고 또 누군가는 애기 때 태어날 때 모습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여기서의 원래는 그런 아기 때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원래 인간은 어떤 축복받았지? 원래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지?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 저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돼요.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새가 공중을 날아다녀야 돼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부인에도 어쩔 수 없어요. 물고기는 물속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영적 존재인 인간은요. 이 마음의 구멍 돈도 좋고 건강, 명예, 자식 잘 나가는 거 다 좋지만 이 구멍은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 원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이 마음의 구멍은요. 아까 라이프 바톤이란 만화가처럼 돈으로 여행으로 여러 번의 결혼으로 해서 구멍이 채워지는 건 아니세요. 자, 금사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동물이 뛰어나도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인간만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벌성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셔요. 여러분 이 선악과라고 들어보셨죠?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 이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을 해요. 이거 따먹지 마. 이거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선악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따먹는 과실수로 만들어 놓은 과일 열매가 아니라 선악과는 먹는 용이 아니에요. 저거는요. 하나님이 중요한 기억장치를 주셨어요. 기억장치 뭘 기억해? 인간은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작품일 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세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행복한 존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또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를 기억하는 안전형장치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무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지만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정한 거리 조절을 하라는 경계선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악과 볼 때 왜 저거를 만들어 놓고 왜 범죄하게 만든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이 드실 때 저거는 먹는 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 성경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기억장치로 주셨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꼭 신호등과 왜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번잡하게 이런 사람 없잖아요. 신호등은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빨간 불일 때 건너놓고선 신호등을 타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파란 불일 때 건너야지. 마찬가지로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이 선까지는 넘지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정한 거리 조절이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야. 중요한 기억장치로 경계선으로 안전장치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악과 원약이에요. 저는 이런 것도 여러분에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이렇게 누가 설명을 안 해줬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아유 생각하지 여러분 부럽다. 나도 누간가 이렇게 쩍쩍쩍 하셨으면 아 한 10년은 빨랐을 건데 이런 생각 혼자 든다니까요. 그래도 모든 거 하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원약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이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선악과에 따먹는 사건이 생겨요. 그게 뭔지 아세요. 뱀 성경에 뱀이 등장하는데 사실 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뱀 속에 사탄 막이라는 영적 실제가 슥 들어가서 꼭 뱀이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사단의 조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걸 먹는 날엔 네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인간 마음이 어? 하나님처럼 내가 될 수 있어? 쓱 그만한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먹으라고 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사실이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자서 두 번째 범죄한 인간이 바로 그 스토리예요. 이 선악과 범죄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오늘 사주교육번에 여러분들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해요. 여러분의 지정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했어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처럼 만들어놓고선 야 따먹지 마라 삐리끼리 하면서 딱 입력해가지고 안 따먹겠습니다. 삐리끼리 이건 로봇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의의 일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원하지 로봇처럼 만들어 놓은 건 사실 순종이 아니지. 그건 그렇게 입력이 돼서 세팅한 것뿐이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를 사실 잘못 사용한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존재를 성경에서는 사탄마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사탄마기하면 오우 무서워. 뭐 이런 얘기를 해. 21세기 우주과학시대에 사탄마기를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은 개인은 어떠셔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후대는 어떠셔요? 여러분들의 자식과 친척들을 보세요. 저는 요즘 너무 많이 적감해요. 전에는 우리가 정신과 치료받는다면 쉬 이래서 쉬 요즘은 쉬 안해요. 여러인들도 편안하게 다 얘기해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냥 정신건강차 많이 다니기도 하고요. 실제로 마음과 생각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는 정말 많이 만나요. 정말 많이 와 진짜 지구병동이구나 싶을 정도로 진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지금 문제가 되게 많아. 정신적으로 지금 너무 아파.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보세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더 문제예요. 이러세요.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1만 문제가 있고 이분은 10의 문제예요. 10 더 많아. 그래도요. 난 아무 문제 없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 마음적으로 아픈 분들 제가 그때 만났던 분은 어떤 분이 있으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미술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저랑 같이 일러스트 그림을 그리는 분 남자분 남자분인데 저기 물고기 물고기 비닐 파충류 이런 거 되게 무서워요. 남자분이 실물은 저도 무서운데 우리 일러스트레이터들은 굉장히 세밀한 디테일하게 그거를 물방울도 뚝뚝뚝뚝 떨어지듯이 되게 리얼하게 그림을 그리니까 이분이 이런 일러스트 책 같은 거 보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 그리다 보면 굉장히 새 깃털 같은 거 리얼하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파충류나 물고기 이런 지느러미 이런 것들 되게 섬세하게 아주 막 세밀하게 그리거든 새필로 사는 붓으로 이분은요 그런 물고기 그림 나오면요 A4용지로 책을 딱 덮은 다음에 이렇게 딱 넘겨 그걸 보고 아우 귀여워 그런 생각 출제 안 되잖아 그분은요 죄송한데요 그분은 붕어빵도 안 먹었어 물고기 지느러미 그 모양 우리는 막 꼬랑지부터 먹고 막 목부터 따먹고 막 다 먹잖아요 근데 못 먹더라고요 나는 그때는 몰랐어 아우 저분은 아우 왜 저래 50 넘은 분이 왜 저래 아우 진짜 특이해 전 정말 그러고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그건 본인이 연약했던 영적 부분 같아 영적 문제라는 게 보면은 나도 해결할 수 없는 나도 모르게 찾아온 정말 사단이 역사한 부분 또 하나님 떠나 생긴 연약한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정상적인 캐릭터는 아니잖아 솔직히 딱 그분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그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거고 사람마다 정말 여러분 다양한 문제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자 중요한 거 이 사단은요 그런 우리 인생 속에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사단하게 뭐 그런 무슨 그런 얘기라 아니요 사주 팔자 운명이란 덫을 던져서 우리는 다 사단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준 문제가 뭐냐면 근본 문제 세 가지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의 문제라고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라는 문제에 빠졌어요 사탄에게 잡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소위 말하는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졸다가도 이거는 들으셔야 돼요 조금 졸릴 수 있어도 이거는 들으셔야 돼요 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시작된 문제고 죄라는 문제를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구나 이거 그대로 갖고 있구나 눈에 보지 않은 사탄 마귀 귀신 사탄 마귀가 던진 이 사주팔자 운명의 덫에 내가 다 걸려있구나 이건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꼭 덫 덫하고 같아요 덫 제가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동물이 피를 흘리면서 덫에 딱 걸렸어 근데 이 동물이 엄청 예뻐 막 다리가 엄청 늘치네 그리고 온순해 근데 덫하고 걸린 거랑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덫에 걸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나의 착함이 이 덫에서 빠져나오게 해줄까요 그렇잖아요 이 동물의 착함이 온순함이 아름다운 몸매가 이 덫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봤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열심히 살았고요 나는 누구한테 해코지도 못해 나는요 금면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유 이런 거는 나랑 상관없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금면성실하고 착함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금면성실함과 착함이 거짓말 안 하는 좋은 인품이 이 덫을 빠져나갈 수 있냐 아뇨 여러분 아우 나는 착하니까 감기 안 걸려 나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코로나 안 걸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더 잘 거리더라고요 코로나는요 나의 착함과 열심히 사는 사람하고 상관없어 감기도 마찬가지야 꼭 그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의 착함과 열심히 살았던 거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갖고 태어나요 물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고 죄라는 문제를 갖고 태어나고 사탄이든지 사주 팔자 운명이든지 그대로 갖춰서 이것이 내 운명이로니 내 팔자로니 이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키는 뭔가 하면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거 오늘 기억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문제만 실컷 얘기해놓고 목사가 내려가버리면 예옥교회 왔더니 심란한 얘기만 실컷하고 답도 안 주고 뭐야 그렇잖아요 의사가 암이십니다 아주 이상한 희귀병에 걸리셨습니다 땡 그러니까 병명은 안 나와서 답답하지만 치료할 수 있는 처방전 없으면 더 답답하잖아요 교회는요 여러분에게 처방전을 드려야 돼요 너 문제는 이렇게 해서 온 거야 당신의 문제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정확한 진단을 해주고 원인을 알려주고 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약까지 처방해 준다면 뭐 최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길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예옥교회가 자랑스러워요 뭔지 아세요? 굉장히 시설도 좋고 담임 목사님 설교도 좋고 성도님들도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좋으세요 근데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거는 2등 이유예요 첫째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런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드리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여기는 오늘 한 번 왔다가 다음 주는 안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교회가 그거 알려줘야 돼요 교회는요 윤리도덕을 강조하는 교회도 많고 치유하고 은사해서 암덩어리 핏덩어리 꺼내는 교회도 있고 정치운동 사회운동 구제 봉사 굉장히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건 다 해요 그런데 그거는 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결국은 이거 이런 거 알려주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런 밑밥으로 까는 것 뿐이지 교회는 이거 얘기해줘야 돼요 식당으로 갔는데 직원 친절하고 시스템은 되게 좋고 주차장 넓은데 음식이 맛이 없어 식당에 본질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요 이거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저는 몇 교회를 거쳐서 성장을 했지만 시원하게 저한테 얘기해주지는 않았었어요 저는 너무 답답해 있었어요 어디다 물어보면 맨날 믿음 없다고 하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겠어 맨날 안 믿어진 척해도 믿음 좋은 사람처럼 웃으면서 들으면서 속으로는 뭔 소리여 뭔 소리여 그래서 너무너무 나는 그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답을 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이걸 말할 수 있는 복음을 교회에만 맡겨주셨어요 어디 교과서가 어디 X-ray 찍는다고 마음 구멍 난 게 보이겠어요 MRI 찍는다고 이런 거 얘기해주겠어요 절대 이런 영적인 얘기는 교회에서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교회 진짜 좋은 교회는 내 인생에 답을 주는 교회 내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주고 답을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크고 작은 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은요 물 떠난 물고기처럼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동안 살았구나 내가 이 죄라는 문제 윤례도덕적인 죄는 없어 살인하거나 우리가 나쁜 짓은 안 했다 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떠난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고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했던 죄들 솔직히 우리는 생각과 마음으로 지는 죄들도 많아요 실행만 못한 것 뿐이지 자 이 사탄막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예수 크리스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크리스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의 자녀의 올바른 신앙 고백은 결국 뭐 얘기하는 거면 예수가 크리스도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요 솔직히 잘 몰라요 떠난 거는 만나게 해주는 뭔가 브릿지가 있으면 좋겠죠 중간 연결고리가 죄는 뭔가 깨끗하게 씻어주면 될 거고 사탄은 더 센 존재가 나타나서 무찔려주면 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면 신이 죽는 법은 없잖아요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라는 직분을 갖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네요 죄라는 문제는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짊어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경에는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 이 피를 흘리는 걸 통해서 죄를 씻겨주신지 약속하셨거든요 사탄마귀 예수님이 참 왕위라는 직분을 통해서 요요요요 가짜 왕으로 타는 이 사탄마귀를 이겨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질문 제결 받는 길이요 사주팔자 운명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요거 얘기해줘야죠 맨날 교회 온 성도들한테 훨씬 많이 하세요 봉사 많이 하세요 무조건 와서 엉덩이 붙이고 예배만 많이 들이세요 그렇게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루 와도 정확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정확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게 뭐 그렇게 잘하면 그거 얘기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거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저는 하나님부터 혼나요 너 이거 보금의 나팔 불러고 세워놨는데 왜 너는 딱 뭐 얘기하냐 윤리도덕 구제봉사 그거는 다른 종교랑 다른 자선단체에서 다 잘해 그거 교과서에서도 가르쳐 거기서 말하지 않는 영적인 거 교회는 알려줘야지 왜 교회는 어떤 짓 하고 있니 저는 되게 많이 속상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요 기상이변이나 전쟁이나 기근 각처에 이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쭉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 아셨죠 이 근본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큰 2번에 작은 4번에 나와 있어요 마귀 자식으로 살아야 돼요 우상 섬기면서 살아요 늘 정신적으로 공고해요 늘 허무 불안 스트레스 받아요 육신의 문제 희귀병 날씨병 물이 안 되는 늘 끊이지 않는 우한 지구 재앙의 실수뿐만 아니라 내세 문제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도 영영한 지옥불이 떨어지네요 후대 문제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물림이에요 저는 제가 아이들 실제로 교육과학을 했었고 또 실제로 교회 학교에서 21년을 아이들을 가르쳐 봤었고 저희 집안이 또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셨어요 저희는 이제 교육이란 부분은 되게 제가 열려있는 편인데 정말 별의 집 많이 봤어요 여러분 육신의 DNA만 닮지 않아요 저는 아빠 손톱을 닮아서 손톱이 짧아 우리 아빠가 저 되게 이뻐했어요 이 손톱이 짧은 손톱이 또 예술가 손톱이래네 재주 많은 손톱이래네 난 너무 미워서 싫었는데 이 손톱 닮았다고 아버지는 좋아했다니까요 우리는 육신의 DNA도 닮고 기질도 닮아요 그런데 뭐도 닮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 DNA도 닮더라고요 영적 DNA 보면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적 상태 예를 들어 혈압 높은 집안들 고혈압 있고 이런 집들 보면 또 그렇게 나오죠 체질이 닮듯이 질병도 닮아 암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집들은 또 암환자들이 나와요 저희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DNA는 건 뭔지 아세요 기질하고 모습하고 질병만 담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닮더라고요 인생 예를 들어서 바람 피우는 가정 자살하는 가정 그다음에 단명하는 가정들 폭력 가정들 이혼 가정들 쭉 보면요 희한해 강박관념 가진 집에 결벽증 가진 집에 더한 결벽증 자녀가 나와요 도박하는 집에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또 그런 알코올 중독자 같은 자녀가 또 나와요 너무 싫은데 그 길을 닮더라고요 희한해요 저는 정말 다양한 도박인데 싫어 그런데 아버지처럼 아시려고 손 잘랐는데 오는 손으로 도박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50을 못 넘기는 단명집이야 본인이 49 되니까 미치겠는 거야 불안해서 왜 아버지도 갖고 작은 아버지도 다 그렇게 갖고거든 집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대물림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60 넘어도 잘 살고 계세요 예수 믿으면 가문에 흐르는 영적 DNA 대물림의 저주가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깊은 소식으로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얘기해 줘야죠 이것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두려운 인생을 살고 있을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요 누구는 종교도 믿어봐요 착한 일도 많이 해요 철학 노력 열심 물질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되게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로는 해결되지 않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착하다고 감기 안 걸려요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려요 열심과 착함은 좋은 거지만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력과 열심 선행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빠져나오는 길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해적선에 탄 해적이 너무 열심히 청소를 하고 밥을 짓고 그리고 해적이 해적선장이 너에게 표창장을 주노라 그래서 표창장을 받았네 그럼 우리가 와 착한 해적이다 안 그래 여러분들은 음해 해적이 더 열심히 했구만 표창까지 그 안에서 받을 정도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선에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열심히 읽어왔지만 제일 먼저 해결하지 못한 선에서 그냥 해적이 해적이를 더 열심히 한 것밖에 안 되듯이 아무리 좋은 일도 해적선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착한 일 하면 그건 착한 일이 되는데 해적선 안에서의 하는 착한 일은 해적의 일을 더 돕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이 그만큼 보상을 받고 빛이 나는 거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선행구제 봉사는요 구원의 일을 쓰는 건 아니에요 이거 먼저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참 선지자는 만나게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참 제사장은 십자가의 보혈 특별한 치우개예요 여러분의 죄를 다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리셨고 참왕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참이 유일성을 뜻합니다 참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탄막이 이겨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떤 의사가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네 죄를 씻어주노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막이 귀신을 물리쳐주노라 이거는 어떤 박박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영접할 건데요 여러분 누구 위해서 영접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온 친구 위해서 영접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인데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최수정 목사라고 해요 저를 위해서 예수 믿어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협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영접하고 제가 설득하고 강요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지는 마셔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저는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건 상관없습니다 오늘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만나고 재무제결 받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요 이거 돈 하나도 안 들어요 헌금하면 안 돌릴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돌계단에 올라가는 고행 수행도 안 해서도 돼요 노노님의 내가 예수 영접만 했는데도 내가 여기서 다 빠져나올 수 있다는데 사람의 약속도 믿고서 오늘 오셨잖아요 10시 오면 뭐 교육한다더라 왔더니 교육하잖아요 세게 믿으셨어요? 막 세게 막 10시가 왔더니 만났어요 편안하게 믿으시면 돼요 뭐 세게 열심히 믿어 믿지 마셔 오 그래요? 예수라는 분이 가장 시급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야? 이걸 먼저 해결받는 것이 축복이야? 어 그럼 내 인생도 이제 필수 있는 거야? 왜 영접 안 해? 난 억울해서라도 영접 꼭 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 때 들어가시지 도둑처럼 억지로 밀고 들어가지 않으셔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접은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잔으로 제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 잔의 축복을 저에게 주세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1분 전하고 달라지셨어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죄 문제 해결 받았어요 이제 사탄마귀 귀신 사주팔자 운명이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원래 그런 팔자야 이제 그런 말도 올리지 마셔 이제 예수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사실 건데요 어라 복사님 나 아무 느낌도 안 나는데요 뭐 1분 전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내 키가 자랐어요 돈이 생겼어요 질문 제각이 됐어요 그건 해결되지 않아요 키는 더 줄더라고요 네 저는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언니가 키가 172라 하나님 나 154 그 다음 160 평등하게 160 157에서 기도하지만 매년 줄어서 154가 됐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솔직히 없어 채 목사야 네가 키가 154라고 해서 뭐 뭐 하나님 일하는데 뭐 지장 있냐 지장은 없어 내가 오늘 높은 구두 신어놓으면 되니까 지장은 없더라고요 하나께서는 필요한 부분 하나님이 공급하시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 이제 변화가 되셨어요 사주팔자 운명아 나와 상관없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많으시잖아요 진짜예요 부모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진짜 후대를 놓고 기도해 보셔요 저희는 그 덕을 너무 많이 봤던 집이에요 진짜예요 나 기도할 줄 몰라요 어설프게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쪼쪼쪼쪼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식 이런 놈이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라니까요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음으로 후대까지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 잘 믿으셨습니다 이제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영접기도 여러분 기도문 이거 버리지 마시고 갖고 가셔서 영접기도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마실 거예요 제가 예수는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라고 외쳐주셔요 제가 모든 문제 하면 여러분들은 해결자 라고 외쳐주셔요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난 또 너무 이렇게 체가족들이 잘하면 막 소름 끼쳐요 좀 버벅벅 돼야지 내가 막 웃는데 100점 드리겠습니다 100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떠들었어 다 잊어도 돼요 그것만 기억하셔요 그리고 나 예수 영접했어 나 하나님 자녀 됐어 그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신 참 왕이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